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잘 잤다 아유 잘 잤다 이렇게 잘 자고 일어났더니 이 느낌은 똥이야 똥을 싸러 가자 즐거운 똥 싸는 시간 아유 잘 잤다 아유 잘 잤다 음 grע 아 좋아 스폴 자, 티비를 봐볼까 자, 티비를 켜고 뭐하나? 어, 이겨맨, 이겨맨 방송 이겨맨 방송 진짜 적어보니까 개답다팔이 재미없어서 나 안걸려 이럴 때 역시 똥을 싸야지 똥이 땅 똥똥도 싼다 좋아, 10분도 안 됐지만 다시 똥 오늘 똥 두 번이나 쐈다 완전 기분 좋아 두 번이나 싸니까 개운하구만 오늘은 오늘은 뭐하지 똥살을 짓다 밥을 많이 먹어서 똥을 싸려면 똥살 지어야지 똥살을 짓자 밥, 밥 밥을 먹으려면 똥살을 지어야지 똥살... 똥 마려 똥 쌌으니까 똥살 지어... 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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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못 샀어 아, 아, 똥이 아, 아 이제 똥을 다 썼으니까 이 똥살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 어, 이게 잘한다 어, 이걸로 맛있는 빵 빵을 해야지 뭐야? 누가 구멍 냈어, 이거? 이거 어떤 놈이야, 이거? 음, 다시 지어야겠구만 네, 이놈들 보이면 가만은 누구야, 가만 어휴, 어휴, 씨 너무 쉽다 음... 음... 우리 집이 국집인 게 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음... 이거 동사도 다 끝났으니까 이거 나무로 한번 집을 바꿔볼까? 음... 나무를 캐서 나무집을 한번 바꿔볼까? 어, 좋아 나무 하나 나무 하나 나무 하나 어 아 배 똥 똥 마려 똥 마려 빨리 집 가서 똥 싸야 돼 똥 똥 마려 똥 마려 아 똥 마려 아 배 배 똥 마려 비켜 비켜 밖 아 나오거 나오고 아 彈약 힘조 아 똥 이 똥을 이 벤트에 찌러버렸어 왜 왜 왜 왜 똥을 아무서도 쓸데가 없는 걸까 나는 똥을 쓸노 있게 만들 거야 그런데 어떻게 만들지 으헤헷 으헤헤헤헤헤헤 으헤헤헤헤헤헤 으헤헤헤헤헤헤헤 똥을... 어? 다가. 어... 너는 이거 똥을 이거 어떻게 쓸모있게 만드는 줄 알아? 어... 으-어엉 오-어엉 죽어버렸어 어... 어, 얘는 모르나보네 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으-헤-헤-헤- 저기여! 저기요 소야 너는 혹시 이 똥을 쓸모있게 하는 법을 아니? 대답은 하고 죽어야지 뭐 몰라 얘도 모르나 보구만 다른 사람한테 오지거야 너도 나랑 비슷하게 생겼구나 너 혹시 이 똥을 쓸모있게 하는 방법 아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동쪽에 사는 마녀가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들었어요 진짜로? 고마워 내가 이거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하나 줄게 고마워 으악 오 오 오 오 오 오 여기가 오 오 응 여기가 마녀의 집인가 일단 가봐야지 마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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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보세요 마녀님 응? 누구지? 응? 왠 바보 거 같대 마녀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제가 그냥 온 게 아니라요 무려 이 똥 땜에 왔어요 똥 에이 저 바보는 뭐야 좋다 이러고 보내야겠다 네 나가요 오 마녀다 진짜 마녀가 있잖아 마녀님 저 똥 봐요 똥 마녀님들 똥 봐요 똥 뭐하는 거야 야 아 아니 그런게 아니라 이 helt 이 똥을 이 똥을 제 쓸모께 만들고 싶어서요 제가 똥을 너무 많이 싹요 마녀님 아 더러워 이 똥을 어떻게 쓰임 없이 만들어 제발요 마녀님 제가 제가 이렇게 무릎무릎 꿇을게요 마녀님 제발요 아 어쩔 수 없네 일단 들어와봐 감사합니다 마녀님 그러니까 니가 똥을 많이 싼다는거지? 니 똥을 다르게 만들어주면 되는거지? 원래 아무한테나 안보여주는건데 일단 따라와봐 완전 신기해 시끄러워 빨리 따라와 여기 벽을 보인다 벽을 머리를 마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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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이야 오 오 오 오 오 반만 반만 내 몸 밤때 히히히히 그러니까 니가 싼 똥들을 쇠물게 만들어주면 되는거지? 오 오 오 혼자 기다리기 심심한데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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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해야지 오 오 뭐야 이거 오 야 빗자루 날아 빗자루 날아 빗자루 날아 오 빗자루 날아 우와 마녀님 마녀님 머리 꼬치 머리 야 가벌이 어딨어? 안 만들어준다? 여기 대가리 박고 있어 잘못했다 오 오 오 오 야 야 야 너도 잘못했어 야 야 입도 다 불고 있어 으 으음 어 어 드디어 완성이다 이제 똥을 쓸모있게 만들 수 있게 됐어 야 바보 일로와봐 오 이제 이걸로 똥을 쓸모있게 만들 수 있을거야 흐흠 흐흠 진짜요? 흐흠 아 완전 신 흐흠 완전 반다체 잖아 이 친구 완전 신 흐흑 야 바보 따라와봐 오 여기도 반 반 자 이걸로 이제 니 똥을 쓸모있게 만들 수 있을거야 오 야 바보 이제 저기로 들어가 봐 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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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요? 헤헤 헤헤 기쁜저탕 헤헤 이제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응 오...오ò오오 parties 오 막혀왔어 뭐? 가만히 있어 5분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 네 어.. 뭔가 뜨거운 느낌인데 응응 됐다 야! 5분 뒤에 다시 올게 뭐..뭐..뭐.. 5분 정도만 자볼까? 마녀님! 언제야? 아 여기.. 여기 답답해요 마녀님.. 똥이 나고 내가 똥이고 마녀 낸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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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스시 내려가 볼까 마녀 마녀 5분이라며 5분 마녀 아 미안 자들아 깜빡했어 이제 꺼내줄게 아 빨리 내가 나가면 너를 잠재워버리겠어 아 빨리 꺼내주세요 이제 꺼내줄게 나와 마녀 갈고싶자 참겠어 마녀님 그럼 이제 제가 뭐가 달라진거죠 마녀님? 아 그건 이제 니가 똥이 썩으러 낡게 될거야 잘가 달라졌겠지 빨리 가서 써볼게요 감사합니다 마녀님 감사합니다 가서 똥 싸야지 잘가 똥 싸야지 똥이 너무 많이 마려 저기서 살짝 이거 잘못 없겠지 여기다 써야지 내 똥이 광석이 됐잖아 왜 마녀님이 이렇게 바꿔준건가 내 똥이 이제 쓸모있게 됐어 신났다 나도 여기다 똥 여기다 똥 여기다 똥 완전 기분 좋다 내 똥도 이제 쓸모있어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집앞에다가 똥블럭을 잔뜩 만들어놔야지. 이 앞에다가 똥블럭을 이딴 만큼 쏴야겠어. 자, 여기다, 여기다 이제. 아, 나온다. 똥이 나와요. 똥블럭을 많이 싼 거. 나중에 내가 써야겠어. 완전 뒷담화를 썼는데? 오, 좋아. 오늘 이제 이모크 열심히 일을 수 있을까? 자야겠다. 좋아. 오늘은 다이아몬드 케이기 존나 싫어군. 오늘 동굴에 들어가서 다이아몬드를 켜보는 거야. 출발! 아, 동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이거 나 저녁이 되겠는데?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아, 동굴 도대체 어디 있네? 아, 여긴 누구 집인가 보네. 어? 저, 저, 저거 뭐야? 저 광물이 뭐지? 저런 색깔을 처음 보는데? 어? 이건 뭐야? 어? 이런 광물을 처음 보는데? 어, 뭐지? 어, 캐 볼까? 어? 뭐야 이거? 어? 아, 그럼 캐가지고? 한번 도구들을 만들어볼까? 어, 뭐하는 광물이지? 도대체 이걸로 도구를 만들면 뭐가 나올까? 어, 궁금해, 궁금해. 어, 진짜 뭐하는 광물인 거야? 어? 우와, 마인캠프 패치됐나봐. 우와, 이런 광물이 생기고. 이야, 이게 신기하다. 아, 이정도면 됐겠다. 이걸 한번 도구로 만들어보는 거야. 가잣! 오, 호미! 이런 광물은 처음이라고만! 갑옷을 만들었더니 똥 색깔 갑옷이 나왔어! 아아! 마인캠프트 버그 걸린 건가, 이거? 하, 한번 입어볼까? 오! 냄새가 좀 안 익히는데? 쓸만한 걸? 오호! 그리고 도구까지! 아아... 어, 이 도구로 한번 나무나 키워볼까? 아아! 아아! 나무가 갑자기 왜 똥색으로 변했지? 하아... 뭐야, 이 코끼들이 쓸모도 먹고 나무 색깔에다 바꾸게 하고 나무도 쓸모 없어서 나무 켜볼까? 에이, 뭐야? 진짜 똥이잖아! 아아! 뭐야, 이거! 똥이 묻은 거였잖아! 좋았어! 도끼는 어쩔 수 없지만 이 곡괭이로 그래 다이아몬드로 켜보는 거야! 그래, 한번 가보자고! 출발! 자, 이제 한번 가볼까? 어, 뭐야? 왜 나무들이 내가 가까이 가면 다 썩어버리는 거지? 뭐야, 이거? 왜 이래? 왜? 나무가 다 썩어버리잖아! 내 몸에서 악취가 나는 건가? 왜 내가 가까이 가면 다 나무가 썩어버리는 거야!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도대체 이 갑옷 효능이 뭐야, 도대체? 뭔가 잘못 입은 거 같기도 하고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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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헤이! 내가 가는 데마다 다 썩어버리고 있어! 모두 비켜! 안뇨, 돼지야! 안돼! 내가 돼지를 죽여버렸어! 냄새로! 으악! 이 갑옷은 미쳤어! 벗어버려야 돼! 으아아악! 땅! 안 벗겨려! 뭐야! 떨어져, 내 몸에서! 완전 찐득찐득 붙어버렸어! 어떡하면 좋지? 아아아아악! 에잇! 그래, 이 우울에 빠져서 이 갑옷을 씻어내자! 그래, 물 속에 들어가면 씻겨 내려갈 거야 이 몸에 붙은 이 더러운 액체를 물 속에서 씻어내겠어! 야아아아악! 음! 에어어어앍! 물도 오염 돼 버렸어아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앜! 안돼ㅔㅔㅔㅔㅔ윙! 내가 직접 맡아보겠어! 헷! 쿵쿵쿵쿵쿵쿵쿵쿵 에헤헤 아니 이 시체잖아 씰꿀템이당 에헤헤 에헤헤헤헤 호호우 요호호헤 헥 무시무시한 모자 무시무시한 갑옷 무시무시한 바지 무시무시한 신발 그리고 꽃게기 우와 동굴이잖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두운 동굴에는 횃불이 있어요 횟횟횟 횟횟 음 너무너무 밝아진 기분 박지들도 안녕 한번 돌을 해볼까 유후 유후 아하하하 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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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히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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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블록들이 다 사라졌어요 블록들이 다 사라졌어요 으윽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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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 우와 여긴 뭐야 위험하게 모든 게 TNT잖아